어디 간 거예요? 맛집 간 거 아니에요, 맛집? 밤에서 제일 핫한 핫플레이스 햄버거 집이에요 뭐야, 나도 없는데 진짜 I want to get I want to get Okay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Excuse me 난 맥주 하나 먹을래 맥주 안 마칠래? 맥주, 맥주 나는 콜라, 콜라 콜라 콜라? I will have one beer and two cola I will have one beer and two cola 좋았어, 재민님 대화가 되니까 Okay 대화가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Okay, the beer list is here These are the bottled beers The draft beer, do you want a draft beer? Draft beer I will have draft beer Do you like IPA or ale? Ale, okay Dark ale or golden ale? Oh, okay I will have to choose a beer Like, like now? Your recommendation My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You're recommendation For beer? Beer Okay, sure 나 레코멘트 잘했어 너 하나 썼어 식사를 너무 배고픈데? 맛집 좀 알아놨고 거기에 햄버거도 맛있고 빅스테이도 빅스테이도 파스타 맛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가서 저쪽으로 내려가다가 건면이 있다고 그랬거든 네 오늘 거기서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가서 배우시기보다는 여기서 제가 몇 개만 그냥 딱 알려드릴테니까 그 세 개만 그냥 계속 써보세요 세 개요? 세 개 세 개의 문장인데 I will have 이것만 외우고 I will have I will have 뭐 주세요가 I will have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I will have 네 I will have 인데요 이거를 짧게 하면 I will have 이래요 I will have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먹겠단 말 필요없어요 그냥 I will have 하고 원하는 걸 얘기하면 돼요 I will have 오케이 그러면 얼음물 주세요 그러면 I will have ice water 자 I will have 가 있고 두 번째는 아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get I want to get I will have랑 똑같은 말이에요 I will want to get 그걸 또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I want to get ice water 해도 되고 I want to get ice cream 해도 되고 I want to get steak 해도 되고 그러니까 I will have 하고 I want to get 이 두 가지예요 I will have I will have I want to get I will have I will have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추천해주세요 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I want to get your recommendation 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미션으로 Your recommendation 우리 종민 씨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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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달라는 표현을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I want to get I want to get I want to get Your Your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I want to ge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I would like to have I like to have I like to have I want I want 랑 똑같은 말이 I would like to 거든요 I would like 저 따라해보세요 I would like to I would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그게 I want to랑 똑같은 말이에요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have I would like to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빈이가 정말 어이없다 그러셨는데 아니 저도 그래요 저는 조심했어요 아 그래? 아니 굿 외부 아 아 아 I will have Do you like Your recommendation For a beer? Beer Okay 자 일단 했어 다른 컴퓨터에서 했어 너 하나 썼어 잘하셨네요 약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현민이 앞에서 오라도 어떻게든 그날 배운 걸 거기서 써보려고 하는 거였거든 어떻게 달라 보이네요 나 근데 이게 보이니? 나 안 보인다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보고 가만히 있어봐 안 보여 이탈리안 이탈리안 카네 이탈리안 카네 이탈리안 카네 이게 이쪽 밑에 설명이 써져있더라구요 메이드 바 디에노 아일랜드 스타일 이게 뭐야 노안이랑 안 보는 노안이 히노애락이 다 있다 이 안에 정말 드라마하네요 보고하고 파스타 맛있다고 했어 파스타, 버거, 버거 파스타는 시키나요? 파스타, 버거, 스테이크 시키나요? 모범생이야 배운 표현은 그래도 꼬박꼬박 잘 쓰시네 제가 늦었어요 inciienia가你要 먹음 두부 있는데 스테이크 야, double stacker is pretty 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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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둘 다. 이 둘 다. 두 림빨. 이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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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너무 많아. 아직 주문 안 끝냈어요? 뭐가 하나 성공하면 다음 선택 나오고. 또 성공하면 다음 선택. 정말 오래 걸렸어요. 샐러드 하나. 파스타 하나. 먹어 두 개, 스테이크. 안 많아, 안 많아. 됐어, 오케이. 뭐, 뭐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아니, 몇 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딱 주문을 듣고 저희가 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 그전에는. 오케이? 디스 원, 디스 원 이랬는데. 빨리 바뀌었어. 봤지? 우리 봤지? 그래도 우리 막 대화하려고 노력하잖아. 아니, 회원부가 잘하시는데. 아, 그래? 야, 분위기 좋다. 네. 엄정. 엄정. 와. 여기서만은 맛이 있네. 야, 이거,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야, 진짜 맛있어. 어머, 저 집 어느새. 어머, 어머. 형, 영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맛을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는? 딜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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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미. 얄미. 음. 뭐, 달면서 짭조름하다 뭐 이런 거. 안 되나, 이런 거야? 네. 짭조름이요? 약간 짠 거죠? 그렇지, 조금 짠 거죠. 약간, a touch of saltiness. It has a touch of. 약간, salty한 터치가 있다. 터치가 있다. 영어에서 그런 맛 표현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영어에서 저는 못 쓴 거 같아요. 아니, 좀 맛있다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저는 없을까요? 솔직히 이재룡 씨가 아까 하신 게 제일 정답이었어요.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사실 그게 만사. It's good. It's good. It's really good. I love it. It's really good. 저도 뭐 야미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린 친구들은 많이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맛있다 먹기 쓰고 다 좋은데 예를 들면. 홍어 같은 거 뭐. 어르신, 어르신. 홍어 어르신. 코가 뚫리면서. 막, 야. 뭐, 뭐. 화하다 뭐. 코가 뚫린다 뭐. 콕 쏜다 뭐 이런 거. 콕 쏜다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카아, 친다 뭐 이런 거. 카아. 튀긴다, 튀긴다. It's like an explosion in my mouth. It's like an explosion in my mouth. 어머, 얼굴 봐. 어머, 얼굴 봐. 어머, 얼굴로 영업 방금 드셨어, 드셨어. explosion 들으면 이렇게 팍 터진 약간 폭발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 입 안에서 폭발 나는 것 같은 느낌. 그 홍어 먹으면 콧구멍 뚫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My sinuses are all open. 아, 콧구멍이 열린다고? 콧구멍이 열렸어. 그 표현이 재밌는데. 그래, 좋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어, 나의 콧구멍. 아, 이거 이마 진짜 죽인다, 이런 거라니까. 이거 죽인다 하면. 죽인다는 느낌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It's killer. That's killer. That's killer. That's killer. That's killer. 아니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친 맛, 미친 맛. It's insane. 아니면 It's crazy. 뭐, crazy. Ins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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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 말 하고 끝냈잖아. 근데, 미션을 주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 보려고 하니까. 네. 그래도, 한 걸음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한 걸음. 예전엔 잘 못하면 창피했는데, 이제는. 조금 못해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로, 웨라 프롬? 아, 더? 어, 인사 많이 해.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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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야, 성공이다. 아니, 저 혹시 가셔서 맛있는 거 만드시고 오셨는데. 아우, 맛있었어요. 진짜 놀랐어.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100시간 했다고는 하지만 떠날 때는 굉장히 조금 긴가민가 했잖아요,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스타트부터 첫날부터 저렇게 잘할지는 몰랐어요. 아유, 아니다. 잘했다기보다 그냥. 아니, 일단 울렁증이 없잖아요. 아, 울렁증은 없었잖아요. 울렁증도 없었고 자신감 있었고. 네. 종민 씨가 본인 보기에 어때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예예. 옛날에는 진짜, 아이고, 디스완. 디스, 디스완. 디스완. 이제 바뀌었잖아요. 아, 우리 식당 영어 만난 키 3개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오빠, 오빠 추천 전문이시잖아요. 우리 영어 추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아유, 헵. 뭐 이렇게 나오고. 아유, 원, 투, 겟. 아유, 원, 투, 겟. 그리고 마지막. 아유, 주, 라, 라. 제가 이걸 잘 안 썼는데. 이 단어를 잘 안 썼는데. 아유, 주, 라,이, 투, 헵. 뭐 이렇게. 아유, 주, 라,이, 투, 헵. 아유, 주, 라,이, 투, 헵. 와, 시현 씨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제가 과거가 기억이 막 되네요. 와, 그런데 되게 뿌듯하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처럼 너무 뿌듯해, 너무 잘했어요. 아유, 주, 라,이, 투, 헵. 아유, 정말 공기 좋다. 어저께 이쪽으로 왔지? 와, 역시 재영 선배님 항상 일찍 일어나셨어요. 이러면 언제 어디 가요? 지금 뭐 들으시는 거예요? 음악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수험 꺼고 또. 사실 자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배운 거. 아, 까먹어요. 자고 나면 뿐 아니라 배우고서 돌아 쓰면, 돌아 쓰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그 노력이 일어나자마자 이어폰 꽂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녹음한 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를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아, 단어 외우면 계속 까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까먹을 만큼의 시간만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 단어를 원래 나는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10분을 투자해야 이게 외워지는 사람인데 3분을 막 쓰고 막 중얼중얼 대고 딱 뒤돌아서 얘기 몇 번 해보고 다음날 되면 까먹는 거예요. 아, 난 단어를 원래 못 외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하면 그건 영원히 모르는 거고. 아,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발전이 있을 수 있죠. 맛있다. 맛있다. 어흥, 저는 너 아이디는 너 하우투테이크. 아우투테이크. 하우투테이크. 잠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이게 아침 잠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언제부터인가 5시 반 정도, 5시, 5시 반이면 자동적으로 눈을 뜨는 거 같아요. 아우 불안합니다. 아 지금, 어 열렸네? 트레이 어초드... 이게 4에. 헬로. 하이, 굿모닝. how can I add you? 아아 I want to buy some bread. Yes. Yes, ok. So would you recommend... I recommend some bread here. What? I recommend some bread. I recommend some bread. You recommend? Yes, I recommend for you bread. Yes, yes, thank you. I recommend feita spinach. It's very popular. Oh, yeah. 김치? 김치? 김치. 김치. 발음이 좀 독특하신데. 저 분이 프랑스 사람이야. 그래서 영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못 알아듣겠어. 지금 이런 거 보면 또 중요한 게 한국에서 대부분 영어 배울 때 약간 미국식으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외국 나가보면 프랑크 사람 영어하고 호주 수능 사투리도 있고 남아공 이 영어 인터넷이나 뉘앙스는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할 때 너무 한쪽만 집중하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발음을 바꿔 말하면 근데 여러 국적의 사람들의 영어가 다 다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또 한국 사람대로의 영어가 있잖아요 자신있게 그냥 하셔도 된다는 거 꼭 미국 표준 발음에 맞을 필요 없이 코리안 스타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저분도 그냥 프랑스식으로 하시잖아요 영어를 서로 자기네 스타일들 사실 한국 사람의 발음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쁜 편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되게 발음이 좋으세요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합니다 수고하시네 수고하시네 nant 여러분 당신이 다미 ifty 워 이 selves 요 근데 준다고 하니까 대화가 또 단절돼서 그거 한 100만 원짜리였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털털하게 얘기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영어 울릉충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100만 원짜리였으면 100만 원짜리 내고 나아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은 없어요 그냥 소통이 안 됐을 뿐이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나왔든 내가 했던 의도한 것과 다른 게 나왔을 때 이게 귀찮고 두려우니까 그냥 바꿔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경험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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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안 되는 거는요. 두 번째 하면 돼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빵집에서는 처음이라서 모든 게 어려웠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빵집 가면 훨씬 더 얘기 잘 돼요. 반복이에요. 반복.